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너무나 혼미해가지고 보는 우리들로 하여금 혼란함을 가중시키는 그런 쓴이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저희 남친은 의사입니다. 나한테 맨날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밖에 없다고 하면서 결혼만큼은 절대 죽어도 안하고 있어요. 아니 내가 찐사랑이 맞는데 이 남자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원지 의사와 간호사 연애 왜 결혼 이야기가 없는 걸까요? 남자는 정형외과 전문이고 저는 같은 병원 간호사로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다른 곳에 이직을 한 상태입니다. 남자 나이 38살부터 41살 가을까지 총 3년을 만났어요. 어디 멀리 학회라도 다녀오면 비싼 선물도 사다주고 휴가 시즌 맞춰가지고 같이 해외여행도 다니고 그랬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게 3년 동안 쭉 이어져온 사랑은 아니에요. 중간에 크게 싸워가지고 헤어진 적이 있는데 작년 겨울부터 다시 만나서 지금 롱리로 1년째 만나고 있어요. 참고로 이 1년도 짧게나마 한 두어 번 헤어진 적이 있습니다. 주말마다 만나는데요. 먼저 이 사람이 제가 있는 지역으로 오게 되면 근처 호텔에서 하루를 보내고 반대로 제가 이 사람 지역으로 찾아가면 이 사람 집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정말 부부처럼 살았어요. 남자는 항상 저한테 누가 뭐래도 니가 이상형이야. 나도 말이지 내가 너한테 이 정도로 빠질 줄은 사랑이 빠질 줄은 정말 몰랐다. 사랑해. 정말 이쁘다 우리 꽁꽁이. 이런 소리는 물론이고 주말마다 보는 저한테 언제나 늘 처음 하는 말이 있거든요. 역시 니가 바로 내 쉼터야. 나는 너뿐이다. 이런 말을 해주던 사람입니다. 여하튼 이제는 슬슬 저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좀 불안해서 결혼 이야기를 먼저 꺼냈는데 하는 말이 이렇더라고요. 미안한데 내가 아직은 결혼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그걸 하게 된다면 반드시 너랑 할 거다. 걱정하지마. 늘 이런 소리만 듣고 살았어요. 언제나 항상 똑같았죠. 부끄럽지만 저는 경제적인 여유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도 그래요. 비록 직업은 의사지만 집안은 그닥입니다. 정말 많이 쳐주면 동수저 정도 될까 말까? 그런데도 매번 비싼 미슐랭에 오마카세에 흥청망청 쓰고 항상 이 사람이 데이트 비용 100%를 썼는데요. 네 맞아요. 저도 이것 때문에 솔직히 참 재미있게 지냈습니다. 근데 참 한심하죠. 여하튼 여친인 저한테 절대 돈 같은 거 아끼지 않고 또 말도 항상 너뿐이야? 나는 너만 사랑한다 믿어라. 너는 내 쉼터라고. 이런 소리를 해주니까 거기다 평소 하는 행동도 되게 따뜻해요. 그래서 저 역시 당연히 아무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남자도 이제 나이가 마흔을 넘어가니까 언제까지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하진 않겠지. 이러면서 조만간 반드시 저하고 한다고 했으니까 나랑 결혼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먼저 말해줄 거라고. 아니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사람이 이 나이까지 다른 곳에 눈 안 돌리고 제 곁에 늘 머물러 있는 거. 저는 이걸 정말 찐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싶다 말을 하긴 했어도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조용히 기다리기만 하면 다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이 마흔을 하난을 넘어서 조만간 마흔 둘이잖아요. 아직도 결혼 이야기를 절대 한 번도 먼저 안 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우리 그냥 헤어지자 오빠. 이랬더니 어? 그래 헤어져? 이래요. 그런데 이게 또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저를 또 붙잡습니다. 네가 너무 그립고 꼼꼼아 네가 자꾸 내 꿈에 나오고 오빠는 네가 제일 좋다 이러면서요. 그리고 결국 저도 마찬가지로 다시 돌아가는 걸 반복하고 있는데 이젠 이것도 너무 무서워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젠 저도 나이가 30대 후반이거든요.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안타깝지만 이젠 인정하세요. 아니 솔직히 님도 알고 있잖아요. 그 남자는 쓴이랑 연애만 하고 싶을 뿐이라고요. 그리고 결혼은 다른 여자랑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 그 남자가 아무리 붙잡아도 네가 낳아줘야 됩니다. 저 남자는 오직 하나 님의 몸만 그립고 생각나는 거예요. 몸정이요. 네 됐으니? 아니 그럴 거면 진작 나 말고 더 이쁘고 어린 여자를 찾아갔어야지. 왜 맨날 너밖에 없다? 매 순간 이렇게 저를 붙잡은 걸까요? 이 정도라도 내가 봤을 때 정말 찐 사랑 맞거든요. 그런데도 정말 저하고는 결혼할 마음이 없는 걸까요? 2번 분명히 많았는데요. 저 남자는 쓴이랑 결혼할 생각이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얼른 본인 마음부터 정리를 하세요. 왜 이렇게 흔들려? 솔직히 41살이면 결혼이라는 것 자체를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지. 뭐 만약 한다고 해도 계약 결혼일 게 불보듯 뻔하죠. 까이 까이. 2번 지금 내 친구도 변호사랑 7년 넘게 연애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얘한테 결혼 이야기 단 한 번도 한 적 없대요. 참고로 친구 나이가 38이야 우리가. 직업은 어린이집 교사인데 그렇다고 집에 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요. 늘 답답해하던 친구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하는 말이 내가 로폼 차려가지고 돈 왕창 벌어서 안정이 되면 그때 결혼하자. 너랑 할 거야 너랑. 이런 소리만 한답니다. 솔직히 그 남자 제가 봤을 때 이 친구랑 결혼할 마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친구도 비록 저한테 말은 안 하지만 눈치 보니까 그걸 조금씩 조금씩 본인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지금 쓴 이처럼 말이야. 너도 알고 있잖아. 아니라는 거. 3번 중간에 막 헤어졌다고? 그런지 혹시 유부남 아닙니까? 뭐 사는 집이야 그냥 월세로 따로 얻으면 그만이니까. 그 유부남들 그지 같은 놈들 중에 여자 속이고 만나는 거 내가 많이 봤거든. 특히 나이 41살에 능력도 되는 사람이 또 사랑도 하는데 결혼을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분명 뭔가 그지 같은 꼼수가 있는 거요. 4번 바보야? 너 바보냐고. 이건 네 몸만 좋다는 거잖아. 정말 모르겠니? 미련 그만 들고 지금이라도 벗어나라. 5번 아이고 멍청해라. 단호하게 물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딱 끊어야지. 이게 뭔 짓거리냐 이게. 솔직하게 대화를 터놓고 하다보면 딱 빌이 오지 않아? 아니면 그걸 일부러 보장하는 건가? 그래도 지금까지 남의 돈으로 재미나게 살았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네가 해주는 거 하나도 없는데 상대방이 그런 너랑 결혼이 하고 싶겠어요? 너라만 하겠냐고 너라면. 7번 저 동수저 의사가 미슐랭에 오마카세 팍팍 돈 써가면서 너랑 만나는 동안 너는 그 남자한테 뭘 했냐? 어? 몸으로 떼우느라 성격 다 맞춰주고 그렇게 지낸 거야? 그런 거냐고. 8번 아니 근데요. 결혼이라는 걸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볼 때 쓴이 남친 분명 쓴이를 좋아하는 거 맞아요. 안 그러면 저렇게 돈 펑펑 쓸 수가 없죠. 아무리 잘 벌어도 말이야. 내가 봤을 때 그냥 결혼 자체를 할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 쓴이는 반드시 꼭 결혼을 해야겠다 싶으면 이 남자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나면 되는 겁니다. 뭐 남친이 잡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 건 이해가 안 돼요. 어차피 롱리에 다른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그냥 다 차단해버리고 연락 안 받으면 알아서 끊길 일은 아니야? 맞잖아. 다시 말해서 이건 남자가 잡은 게 아니라 그냥 네가 잡아줄 걸 뻔히 알고 쇼를 한 거라고. 어때요? 내 말이 틀렸냐? 9번 나도 간호사인데요. 이런 말 하는 거 정말 싫은데 그래도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남자가 결혼할 마음이 있었잖아? 그럼 진작에 밀어붙여가지고 어떻게든 성사를 시켰을 거야. 이건 아니지.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이 친구는 진짜 어지러워요. 주의하세요. 멀미 원제 여자한테 달고 달았다는 말 이거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제목에 나온 달고 달았다는 이 말 말이죠. 바로 저희 남편한테 제가 직접 들은 말입니다. 우선 저희들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저 서른여섯 남편 서른여덟 조금 늦게 결혼한 사람들이고 아직은 아이가 없어요. 절대 딩크 아니고요. 저희 둘 다 아이를 원하고 있는데 아직 안 생기고 있는 케이스죠. 그래서 제가 평소 베란님 같은 걸 되게 잘 챙기고 그래요. 그리고 제목에 쓴 말은 바로 어제 들었던 말인데요. 남편이 자기 주변에 사정이 되게 어렵다는 친구한테 돈을 못 빌려주겠다느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안된다. 뭘 믿고 빌려주냐. 절대 꽂으지 마라. 이래가지고 살짝이지만 말다툼이 좀 생겼어요. 그랬는데 이 순간 남편이 대뜸 그래 너는 달고 달아가지고 친구를 의심하는 거겠지. 하지만 나는 아니다. 나는 내 친구를 의심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요. 앞뒤 내용 다 떠나서 아니 어떻게 여자한테 달고 달았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도 저 굉장히 기분 더럽고 나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지 같다고. 그런데 남편은 되레 더 어이없어 하면서 동시에 야 너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제가 더 예민한 그러면서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요. 도무지 대화가 안 되는데. 그래서 여기다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남자가 여자한테 달고 달았다. 이렇게 하는 말을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댓글 1번. 제목에 굳이 여자에게를 쓴 것도 그렇고 글 초반에 배란이를 챙긴다. 어쩐다 이런 말을 한 것도 그렇고 성적으로 달고 달았다. 이렇게 오해를 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런데 말이죠. 달고 달았다는 게 꼭 그쪽으로만 쓰이는 말도 아니고 당시 상황과 맥락을 보면 그냥 너는 사회에 찌들었다. 세상에 찌들어가지고 야가 빠졌네. 이런 정도로 의미로만 보이는데요. 물론 그렇다 해도 부정적인 의미니까 불쾌할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 지금 스니가 느끼는 불쾌함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의 불쾌함이어야 정상입니다. 미친 거 아니야? 이랄걸. 이 스니 혹시 내가 달콤 달은 거 아닌가? 아니면 뭐 뜨끔한 건가? 본인의 과거가 막 거지같아가지고. 2번. 아니 근데 잠깐만. 배란이를 챙긴다는 말은 도대체 오해한 거예요? 아니 너 설마. 에이 그런 거 아니죠. 만약 그런 거면 능지 어쩔 거야. 3번. 와 씨 저기요. 님아. 진짜 도대체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문혜력 개 처참하구나. 와 씨 남편 진짜 개불상하네. 4번. 나도 여자야. 너 지금 이거 성적인 비하 발언 이렇게 생각하고 글 올린 거지? 그렇지? 그래 배란일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보니까 내 생각이 맞는 거 같은데. 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왜 이걸 그렇게 해석해? 어? 아니야? 내가 오바를 한 건가? 그럼 니가 설명해봐. 도대체 친구한테 돈 꿔주는 거랑 니 배란일이랑 뭔 상관인데? 어이고. 멍청한 거 데리고 사느라 남편이 고생 좀 하겠네. 끌 끌 끌 끌 끌 끌. 6번. 와 이 쓴이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무식하네. 인생 경험이 너무나 많다는 거. 이거를 좀 낮춰가지고 말을 한 건데. 그걸 완전 개똥같이 성적인 단어로 받아들였어. 헐.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이게? 걔 멍청한 주제에 또 저 말 들었다고 문맥에서 벗어나가지고 얼마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가며 남편 들들들 볶을지. 그냥 상상만 해도 숨이 턱 막힌대. 으씨 극혐씨. 아니 저기요 님아. 저도 여잔데요. 나 지금 너무 황당하거든. 달코 달았다는 말을 성적으로 이해했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이걸 그렇게 이해할 정도의 문의력이면 36년 인생 책 한 권도 안 읽었다는 거 아니야? 어 어쩜 좋아? 9번. 나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도대체 왜 책을 안 읽으세요? 10번. 내가 제목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네 남편한테 욕박을 하고 들어왔는데 오히려 너 때문에 진짜 실컵하고 간다. 이야. 그리고 야 이 미친. 배란일이. 배란. 배란일이 아니라 배란일도 배란. 배란. 제가 본문에 있는 거 고쳤어요. 불다 어제롭죠. 물론 이 두 사연이 관계가 있다거나 뭔가 비슷한 상황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고 다른 내용인데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둘 다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거예요. 첫 번째 사연 같은 경우에는 자기도 뻔히 아는데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이러면서 정신 승리하고 있는 거고 즉 자기가 보고 싶은 세상만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런 게 아닌데 아니야 그거 맞아! 이러면서 또 자기가 창조해낸 그 세상에 들어가 있는 참으로 거지 같은 나 정말 싫은 게 이거랑 비슷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말 벌어죬 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야 어제 밥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쳐요 제가. 그러면 에이 거짓말하지 마 소화 잘 되잖아.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무슨 말을 하면 처음에 믿지를 않는 사람들 있죠. 에이 에이 거짓말하지 마 진짜야? 진짜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몇 번 당해보면 진짜 10 십자로 그 시기 하고 싶어. 아무튼 그래요. 왜 이러는 걸까요? 감사합니다.